오늘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서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말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흠뻑 내릴 텐데요. 특히 일요일에 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국적으로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오전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 강수량은 남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최고 40에서 60, 중부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쪽에 계신 분들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집중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는데요. 내일 서울과 청주가 24도, 대구는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모레는 강수량이 최고 100mm로 늘어나면서 기온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